지역 곳곳마다 자리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441일 만에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김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지난해 말일을 끝으로 1441일간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에 따른 조치로 PCR검사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의료기관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는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자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예방접종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